그런데 하나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오각성을 만들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유태인의 별들이 육각성이죠. 그런데 호주는 꼭 칠각성을 씁니다. 보시면 작은 별만 오각성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칠각성입니다. 이거는 영국 연방이라는 뜻이죠. 영국의 유니온 잭은 옛날 영국 연방에 왔던 나라 국기 한쪽 귀퉁이에 다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이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칠각성을 쓰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칠각성은 대체로 호주의 상품이거나 호주 관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근의 은하수가 아주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봤는데요. 남십자성 이렇게 별이 4개가 있으면 여기 아주 밝은 별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알파 센터리고 저것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십자성 옆에는 밝은 2별이 1등 별 2개가 있는데 바로 지구에 제일 가까운 별이다. 그다음에 여기가요. 천체망환경으로 봐도 여기가 아주 시커먼해요. 이 부분이. 시커먼해서 코울색이라고 합니다. 석탄 부대. 코울색. 석탄 부대라고 그래요. 저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암흑성은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은 성은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별빛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해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해시계까지 만들면서 방향을 봤죠. 그런데 이제 밤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즉 저랑 시선방향이 같아야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북두칠성.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남십자성. 그걸 가지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밤의 시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별자리 이야기만 모아서 읽어봐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양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드는 우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계절에는 지중해. 그리스에서 보면 지중해 커다란 배가 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유명한 아르고호 배죠. 그런데 아르고라는 별자리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돛이요. 돛이 이제 벨라라고 합니다. 벨라도 뭐 제품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컴파스 나침판도 있고요. 여기에 용골, 퍼피스, 카리나, 용골, 고물 이런 별자리들이 다 항의 기구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다뱀이 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다뱀, 하이드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도 하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화를 하나씩 읽지 말고 이렇게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제일 높은 데, 올림프스 산이 이 신데레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조그만 바다를 갖다가 이름이 얼마나 건방지입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 땅 가운데 바다란 말이야.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아는 세상이 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마냥 남북으로 땅이 두 개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지중해가 여기 있고 우리는 북쪽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여기 이제 설산이 있어요, 설산. 북반구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남쪽을 그리워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대는 아니냐, 남쪽 나라를. 그래서 여기에 있던 에티오피아가 당시에는 굉장히 봄인 따뜻한 나라라고 여겨졌어요.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가을철 서양 별자리 보면 에티오피아의 왕 캐페우스, 왕비 카시오페이아, 딸 안드로메다, 사우이 페르세우스가 다 별자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쪽 남쪽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남쪽이 따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오리엔트죠, 오리엔트. 가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만일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졌어도 세계사는 바뀌었을지 몰라요. 해 뜨는 곳을 가보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이쪽에는 온갖 귀신들, 사람 잡아먹는 끔찍한 괴물들이 사는 에르시안 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관을 서양의 고전이나 이런 데서 언제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별자리를 본다는 것은 수천 년 전 옛날 원시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원시인들, 또 옛날 사람들이 보던 별자리나 지금 우리가 보는 별자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천문학을 하면서 장점이 몇 개를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별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자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성과 항성에서 시작을 해서 동양의 28수, 서양의 황도 12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밤의 시계노릇이라는 북두칠성과 남십자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장점은 한국에 관해서 암세하게 들어서 아멘